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사진을 가져왔을 때 원본 모양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질문을 한 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사진을 키네마스터에서 동영상 편집해서 가져왔을 때 원본 그대로 모습을 보이게 한다거나 혼 확대, 축소, 혹은 이동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터를 터치합니다. 키네마스터를 켠 후에 프로젝터를 터치합니다. 터치하고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16대구나 혹은 9대 16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체는 16대구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미디어불아버지에서 자기가 가져오려고 하는 사진 폴더를 찾습니다. 저는 여기서 폴더를 하나 찾아서 여기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사진을 몇 개 하나 툭툭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 이거 사진을 가져오기 전에 이 설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프로젝터의 설정은 이거입니다. 설정을 터치하면 여기에서 편집 있죠. 편집을 터치합니다. 편집을 터치하면 여기에서 사진의 길이라든가 레이의 길이를 이렇게 자기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해서 저는 이 사진의 길이를 10출 했습니다. 10출하고 다음에 레이의 길이도 여기서 10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 크립에 펜앤줌 여기 사진 크립에 펜앤줌 초기 설정이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화면 맞추기는 좌우라든가 상하으로 한쪽의 폭이 먼저 맞는 맞는 거기에 맞춥니다. 상하 혹은 좌우의 폭에다가 문제 맞춥니다. 그것이 기준이고 그 다음에 여기 화면 채우기는 상하 좌우를 꽉 채웁니다. 사진이 잘리더라도 상하 좌우를 꽉 채우는 것이 화면 채우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캔번즈는 첫 번째 것은 이무이라고 해놨고 두 번째는 얼굴 인식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차이점은 사람이 얼굴이 있는 경우에 얼굴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적으로 사진을 움직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에 얼굴 인식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얼굴 인식을 많이 선택하죠. 어쩌다 이 얼굴 인식을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저 위에 부위를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제가 저장을 하고서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사진을 툭 치면 가져와 주겠죠. 해당 사진을 툭 치면 가져와 줍니다. 툭 칩니다. 툭 툭 툭 이렇게 쳐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우측 상단의 부위 있죠. 우측 상단의 부위를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사진이 어떻게 되었냐 볼게요. 첫 번째 사진을 보세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없던 분이 질문하기를 이걸 이 사진이 움직이지 않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서 이 사진을 타임라인에서 이 사진을 터치합니다. 해당 사진을 툭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해당 사진을 지금 툭 터치했어요. 툭 터치하면 여기에 그 사진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그 중에서 이 메뉴 있죠. 사각형이 두 개 겹치 있고 화살표가 있는 이 메뉴를 터치합니다. 이걸 툭 터치하면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잘 보시면 편앤줌이라고 나와 있고 시작위치, 끝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이 사진이 시작할 때의 위치와 끝위치에서 키프레임을 주어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움직이게 하고 싶지 않다면 움직이게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 꼴이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보면 툭 터치하면 이렇게 이 선이 생깁니다. 이렇게 선이 생기고 이 꼴이 활성화되죠. 그리고 이 테두리와 이 테두리가 이 시작위치의 테두리와 끝 테두리의 위치가 활성화됩니다. 색깔이 똑같죠. 이 상태에서 화면이 있죠. 여기서 빠르게 두 번 터치합니다. 탁탁 이렇게 탁탁 터치하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을 보세요. 이 끝과 이 끝 끝에 검은 공간이 생겼죠. 이 사진의 원래 길이가 이렇게 좌우에 공간이 있고 이 아래쪽과 이쪽이 맞춰지는 겁니다. 이 원래의 사진입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의 사진을 하려면 이와 같이 이 꼴을 누른 다음에 본 화면에서 빠르게 두 번 터치합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두 번 터치해서 할 수 있고 또 변화를 주려고 하면 여기 이 꼴을 한 것을 터치해서 없애야 됩니다. 터치해서 없애고 먼저 시작위치를 터치합니다. 시작위치를 딱 터치합니다. 이렇게 터치해서 화면에서 두 번 빠르게 또 터치하면 이와 같이 화면을 꽉 채입니다. 또다시 두 번 빠르게 딱 터치하면 원래의 사진이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 두 개를 엄지와 금지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벌려서 사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눈을 보이게 한다든가 눈만 이렇게 확대시켜서 보이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좀 더 확대시킨다든가 축소한다든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두 개로 저는 이 상태에서 시작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끝위치로 갑니다. 끝위치로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딱 터치하면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자기가 또 적당히 조절해서 화면을 꽉 채워주는 이런 식으로 조절합니다. 저장을 합니다. 저 위에 위쪽에 저장했죠. 저장을 하고서 프레이시켜 볼게요. 프레이라면 시작위치에서 시작위치에서 끝위치로 이렇게 사진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진이 이것은 세로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 사진을 타임라인에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서 여기 페레인줌 아이콘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보시면은 현재 이것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빠르게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한번 터치합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원래의 사진이 보이게 하려면 두 번 빠르게 터치합니다. 따닥 터치합니다. 이게 원래의 사진입니다. 원래의 사진을 나는 적용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원래의 사진은 이렇게 적용시킵니다. 이렇게 하고서 사진이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이 꼴을 누릅니다. 이 꼴이 있죠. 이 꼴이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보세요. 사진이 여기 저장을 하겠어요. 저장하고서 프레이를 한번 시켜볼게요. 프레이를 시키면 이 사진은 움직이지 않죠. 이렇게 원래의 사진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원래의 사진은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션을 한번 주워보겠어요. 다시 타임라인의 이 사진을 선택합니다. 선택하겠습니다.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펜앤줌을 다시 터치합니다. 펜앤줌을 터치해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꼴을 없애야 되죠. 아까 이 꼴을 한 거 이거 있죠. 이 꼴은 이것을 터치해서 없애버립니다. 터치해서 없애고 변화를 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위치를 먼저 터치합니다. 시작위치를 터치해서 화면에서 빠르게 터치하면요. 이렇게 꽉 찹니다. 그런데 몸의 가운데에 나오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얼굴을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아래로 내립니다.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내려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두고서 이건 시작위치잖아요. 끝위치를 터치합니다. 이 사진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이분은 사진을 이렇게 아까 얼굴에서 얼굴을 확대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기 취향대로 하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아래쪽을 보이게 한다든가 어떤 사람이 다리 춤추는 분들은 이 다리를 보여주는 걸 원하더군요.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도 있고 당연하게 이렇게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얼굴을 확대시켜서 보여줄 수도 있고 사진이 화질이 나쁘면요. 확대가 되지 않습니다. 확대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떤 순간에 멈춰버립니다. 사진이 일단 좋아야 되겠죠. 저는 여기서 특이하게 이렇게 다리로서 마지막에 끝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했어요. 플레이 시켜 볼게요. 시키면 처음 위의 상체가 보이다가 점점점 아래로 신발 실은 다리가 보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터치했습니다. 이 사진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펜앤줌을 터치해서 시작위치를 터치합니다. 시작위치 보니까 이렇게 이런 사진이 원래 사진이 이런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 이게 원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처럼 똑같이 하려면 똑같이 움직이지 않게 하면 이 꼴을 터치하면 된다겠죠. 이 꼴을 터치해서 움직이지 않게 하거나 이 꼴을 해제해서 시작위치에서 이렇게 확대한다든가 화면을 꽉 채워준다든가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양쪽에 검은 공간이 있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뭐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게 싫어하니까 이걸 빠르게 눌러서 이렇게 확대해서 얼굴을 이렇게 보이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위치에서는 더 크게 얼굴을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기 취향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이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이건 이 다음 사진이고요. 그럼 처음부터 프레이시키면 시켜볼게요. 이 사진은 점점 줌아웃이 되는 거죠. 점점 멀어지잖아요. 이렇게 줌아웃 할 수도 있고 줌인 할 수도 있고 본 사진을 이건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보이는 거고 또 이것은 이렇게 확대시킨 거죠. 이 사진은 움직이지 않게 해보겠어요. 따닥해서 이렇게 길쭉하게 세로로 찍은 사진입니다.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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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해보면 이 사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이와 같이 사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본 그대로 가만히 둔다든가 움직이다든가 움직일 때 줌인 한다든가 줌왓 한다든가 위에서 아래로 위로 훑두거나 좌우로 훑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이 사진의 모션 주기 모션 주지 않기에 대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